반갑습니다. 박성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같이 기출을 분석하는 배경 기출문제 풀이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리엔테이션인데 기출편 여러분들 책이 나왔습니다. 이게 책 표지고요. 이게 기출편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출을 분석하는 배경 예쁘게 나왔죠. 약간 검은색 톤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출을 공부하고 기출 문제 어떻게 풀이하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박선이고요. 프로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풀이도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선생님이 전문항 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의 풀이법을 잘 따라오시면 웬만한 여러분들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수능 경향 한번 볼게요. 일단은 시험이 어려웠어. 그리고 기본기가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유가 있어. 이게 나한테 애들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수능 1등급 컷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1등급 컷이 얼마였냐면 이게 42점이 나왔어. 지원이. 그죠? 42점이면 상당히 낮은 겁니다. 그래서 48점 정도만 100분이 거의 100 나오고 그랬어. 그런데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게 선생님 수능 해설 강의로 다 올리긴 했는데요. 15번 하고요. 20번이 뭐 이게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아니지만 10%대의 정답률을 기록을 했어요. 10%대의 15%, 13%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학생들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15번 하고 20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지금 공부를 갖다 대비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난 좀 생각이 달라요. 선생님은. 왜 생각이 다르냐면 이걸 푸는 것도 푸는 건데 우리가 이 두 개가 3점짜리였거든. 그러면 이게 6점이죠. 6점. 총 6점이야. 그럼 이 6점을 제외한 나머지 44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보잖아. 그럼 이거는 기출 요소들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 그럼 생각해봐. 내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44점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느냐.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아니 44점을 제대로 맞추고 나서 이걸 맞출 생각을 해야지. 이것도 못 맞추면서 이거 맞추면 안 된 거야. 이것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 맞췄어. 15번, 20번을 맞췄어 너희들이. 그런데 여기서 한 3점짜리 두 개 틀려버렸어. 쉬운 거를. 그럼 의미가 있니? 우리가 지구과학이 여러분들 문항별로 무슨 가산점을 주고 그런 제도가 아니란 말이야. 어차피 총점 게임이거든 이게. 그럼 총점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걸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되게 특이한 것만 맞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항상 맨날 뭐라고 하냐면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기출문항 풀이는 여러분들 이걸 완벽하게 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이 있었던 거거든. 비슷한 뭐라고 할까? 똑같은 패턴은 아니지만 비슷한 주제가 있었어.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는 친구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한, 두 번 풀어가지고 이걸 다 기억 못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보다는 이걸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쉬웠거든. 44점은.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것부터 다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뭐 뒤에 기출문제 풀이 말고도 선생님이 만드는 자작문제들, 엔젤들 계속 나오잖아. 그럼 그 엔젤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 요소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게 44점 맞으면 100분위가 98이 뜹니다. 알겠죠? 그럼 100분위 98이면 여러분들 웬만한 대학들 여러분들 원하는 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등급이고. 그러니까 물론 아주 극상위권 승부를 한다고 할 말은 없지만 그럼 그때는 플러스 알파 요소가 되겠지. 왜? 이게 돼 있을 테니까 극상위권 승부라면. 그게 아니라면 너무 이런 거에 목매지 말라고 지금은. 기출편 풀 때는. 그래서 내가 나왔던 문제들, 나왔던 보기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다 맞출 수 있는가가 진짜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갖다가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 요소를 분석하는 거는 사고의 확장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이거에 관련된 개념들이 뭐가 쓰였는지를 기출 문제에서 제대로 보셔야 돼요. 단순 지식을 묻는 문제는 필요 없어. 그런 게. 그치?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왔을 때 애들이 이 확장을 못해.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 그냥 외통수로 가버리는 거야. A는 B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야.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들 사고를 하기 시작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출 문제 풀면서 이건 이런 주제도 있고 저런 주제도 있고 같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조금 난도가 있는 문제들도 도전을 하시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면 기출 문제 풀이에서도 얻어갈 게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부터 여러분 선생님 한 4월까지 개념편하고 기출편을 끝낼 거거든요. 여기거든. 그래가지고 뭐 4월까지 가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되도록이면 땡겨가지고 선생님이 완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내 예상은 한 2월 말에서 한 3월 초쯤이면 기출편까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편, 기출편 둘 다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 코어 특강 이런 거 준비할 테니까 코어 특강, 그 다음 뭐 엔제 뭐 이런 것도 준비하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커리큘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커리큘럼 영상 따로 찍어놨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강의 범위 어느 강의 범위냐 지구과학 1 전범위고요. 그리고 수강 대상은 예비, 고3, N수생입니다. 물론 고2 학생들이 듣고 싶다 그러면 말리진 않습니다. 실력 있는 학생들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구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념편하고 기출편이 있는데 개념편 스튜디오, 기출편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개념편은 이미 뭐 찍고 있고요. 그리고 기출편은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이 오리엔테이션 찍고서는 쭉쭉쭉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총 420문항을 갖다 진행을 할 거고요. 기출편 420문항 진행하는 이유는 최근 3개년 기출을 다 집어넣었어요. 이따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쭉 가보죠. 강의사 특징. 최근 3개년 기출 문제 다 집어넣었다. 학평, 모평 다 집어넣습니다. 수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 문항에 주어진 조건으로 아주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걸 갖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과에 나오는 교과 개념만 가지고 원래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그게 원래 원칙적인 학습의 목표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학생들이 잊어버리고 좀 특이한 것만 계속 추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대치동에서 여기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온갖 사설 모의고사를 갖다가 다 다루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진 않지만 학생들이 와서 질문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지식 이상의 것들을 갖다 학생들이 가져가려고 되게 요상한 짓들을 많이 해.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아. 실제로 얘들아. 그래서 기출편이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그 중요한 이유가 기출편은요. 기본 개념만 가지고서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들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흐름이나 사고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져가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구가 이제 어려워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어려워지는 문제는 사실 특정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주제의 특정 문항이 한두 개 나오게 돼 있어. 올해도 그랬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근데 그것들이 원래 모르는 걸 내는 게 아니라 생소한 걸 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음식을 한다고 생각해봐. 재료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재료로 무슨 음식을 만들어낼 거야? 이 차이거든? 그러면 그 음식에 들어가 있는 재료가 뭔지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의 흐름을 끌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기출편 할 때 선생님이 이거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차피 문제만 쫙 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 하시면서 이 논리적으로 문제 푸는 그런 습관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막 자기가 완전 생노배인데 기출편 들어도 되냐 물어보는데 개념편 들으시고 기출 문제를 바로 푸는 게 맞아. 순서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하셔야 돼요. 기출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출을 한 번만 풀고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출은 여러 번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N회독을 갖다가 권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게요. 교재 특징. 420문항 수록했고요. 이렇게 풀칼라로 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시험이 흑백으로 나오니까 칼라든 아니든 상관은 없어. 근데 약간 기분? 뭐 이런 거. 칼라로 좀 제작된 거 풀면은 좀 기분이 좋거든. 초반에는 칼라로 내고 선생님이 중반 시즌 2는 다 흑백으로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적응을 해야 되니까. 초반 기출 문제는 칼라로 제가 제작했고 친절하고 자세한 해설. 해설은 열심히 썼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법, 활용법, 밭.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데 설명할게. 당연히 먼저 풀어보고 수강해야지. 얘들아, 문제, 선생님이 문제풀이 쇼를 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문제 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걸 좀 잘 체크해 놓은 다음에 아, 이게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 거지? 하고 선생님의 풀이를 들으면서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데스 기능 활용하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뭐 두 가지 방식이 다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해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첫 1단원부터 1번부터 420번까지 그냥 정주행해서 풀 거야.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쉬운 문제도 있거든. 그런 건 나도 되게 빨리빨리 풀어. 예를 들어 그냥 단순 지식 물어보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 대류기동설의 증거. 증거 중에 안 맞는 것은? 이건 그냥 단순 지식이란 말이야. 사고의 확장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금방 금방 풀겠지 나도.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들만 보고 싶으면 인덱스. 인덱스는 뭐냐면 여러분 화면 옆에 보시면 문항별로 얘네들이 몇 분 몇 초에 그 문항이 있는지 쫙 인덱스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얘기가 인덱스 기능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둘 다 상관없다. 알겠지? 둘 다 상관없어.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정주행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맞춤 문항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 이거 철자법이 틀렸네. 쏘리 얘들아. 그냥 갈게. 맞춤 문항도. 우리가 맞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춤 문항이 너무 구호체로 썼습니다. 쏘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좀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실 때 맞았는데 애매하게 맞았어. 예를 들어 너희들이 번호를 찍어서 맞았어. 사실은 혼자 풀 때 그럴 필요 전혀 없거든. 근데 만약에 번호를 좀 찍어서 맞았어. 이게 당연히 뭐 기억 안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애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 선지소고법 이런 거 있어. 그런 스킬은 기출 편에서 내가 안 가르쳐. 그거는 모의고사 하면서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애매하면 당연히 다시 봐야 돼. 알겠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개념의 완성은 기출문제품입니다. 학생들이 나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는 게 있는데 개념을 들었는데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이건 연습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되게 간단하게 뭐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축구를 한다고 해봐. 축구. 선생님 축구는 잘 못하지만 아 축구 잘 못하니까 딴 걸로 할까? 농구를 한다고 해봐. 농구. 농구도 잘 못합니다. 할 말이 없네. 아 근데 예를 들어 드리블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배워. 누가 하는 걸 시범에 보인단 말이야. 너희들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슛을 하는 걸 배워. 슛을 해. 그럼 슛을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옆에서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직접 몸으로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능은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개념의 완성은 기출문제 풀리지 당연히. 그치? 그래가지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잘 하셔야지 개념이 완성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야. 알겠지? 그렇게 하시고 선생님도 이제 1년을 준비하면서 기출표는 이제 시작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내가 이제 항상 다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저것 이 강의를 듣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리고 그거에 준하게 선생님도 최선을 다합니다. 1년을. 선생님은 매년 수험생활의 시작이고 매년 수험생활의 끝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오세요. 알겠죠? 함께 합시다. 알겠습니까? 할 말은 여기까지고 기출편에서 여러분들 문제 열심히 푸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문제 풀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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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